평택시의 임시회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38회 평택시의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문의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꽃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제 3항,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회안을 비벌하겠습니다.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제 3항, 가결되어 23만 원. 의사일정제 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벌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위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제 9항은 발결되었으면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경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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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택시 내병변장애인 지원조례안입니다. 권학군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관리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내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고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내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제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보 개정조례안입니다.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써 동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협정체 14항 평택시 매병변장애인 지원조례안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협정체 1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선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은 이관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하여 정작을 위한 절 성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2m에서 1m로 변경하여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시민 자전거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기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협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기원회 위원장 최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기획변경안 등 두 권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택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농합보전에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당할 방안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영역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등록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계 중 각종 의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장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